진실여행, 우리의 만남이 기억이 되고 응원이 되고 이웃이 되어 든든함을 전합니다. 단원고 교복을 입은 엄마들이 손을 맞잡고 유쾌한 연기를 펼칩니다. 국민 여러분이 함께해 주셔야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목공소에서 만드는 칼림밭은 제품들은 생명 안전, 기억,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류 가치와 정신을 나누려 합니다. 사회류 학창단의 노래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곁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한 땀 한 땀 마음을 엮어 팔찌와 천연비누를 만들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세상을 위한 한 걸음이 된답니다. 국가를 대신해 피해자들의 손을 잡은 민간 잠수사들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잠수사와 함께 떠나는 진실여행, 바닷속에 잠들어 있는 세월호의 진실을 찾아보시겠습니까? 두 콘서트를 통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의 건설을 위해 진상규명이 어디까지 왔는지 알아보고 남은 과제와 방향을 함께 찾아갑시다. 시민 여러분과 만나고 싶어 전국 방방곡곡으로 세월호 가족들이 찾아갑니다.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행입니다. 마음을 맞춰 함께해요. 진실여행. 함께 힘을 모아요. 진실여행. 카밍꿈. 아래 QR로 신청해주세요. 우리 10월에 만나요. 안녕.